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도 거주자 비거주자 상담을 했는데 조금 황당한 상담이었습니다. 거주자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겁니다. 갑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지만 이쪽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때 사망을 했는데 이 동안에 이게 10년이 훨씬 넘은 기간 동안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때 이제 자식도 있고 중간에 이때 이제 남편도 들어왔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좀 이상하다. 이게 미국 비자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당신은 이게 비거주자다. 거주자 아니다. 라고 말을 딴 질을 걸고 있다. 세무사 직원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 상속세 신고를 누가 했습니까? 세무사가 했습니다. 그러면 세무사가 그거를 처음에 신고할 때 뭘로 신고를 했습니까? 거주자로 신고를 했대요. 100% 거주자다. 거주자 100%다. 그러면 100% 신고했으면 100%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 세무사 직원한테 왜 말을 안 합니까? 한대요. 그런데 왜 그 세무사 직원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게 전체를 가지고 이거를 비거주자라고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뭔가가 흑막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아니 거주자 이 돌아가신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그걸 판단하는데 배우자가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활관계가 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소득의 창출액에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런 전체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남편을 버는 것이지 무슨 비자를 버는 거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무공무원, 일선 세무공무원, 특히 세무서 법리로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왜? 그런 사람들이 과세를 하고 그런데 그게 부실과세가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국세청 조사국에서 훈련된 사람이 조사를 해가지고 과세를 하나 훈련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사람이 과세를 하나 국가가 한 것이 똑같다 이거예요. 국가가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세무서 직원이 끝끝내 비거주자라고 생각하고 공제를 안 해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세무사가 아 걱정 마라. 내가 조세 불복으로 다 해주겠다 라고 그런대요. 아 그런데 세무사 중에서요. 몇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일년에 불복을 할 수 있는 세무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조세심판원의 국장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극히 소수예요. 그리고 제가 법과장에 있을 때 한번 세무사, 세무사가 세무사 전체 총, 여기가 이제 불복건수, 불복건수의 세무사 총수로 해보니까 이게 두 건인가 세 건인가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일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어떤 세무사는 조세 불복을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팽생을 가도 조세 불복건 못 만져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세 불복은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하라는데 무조건 내가 의견서 써주면 그러면 국가가 해줍니까? 같은 세무 공무원이어도 해줍니까? 안 해줘요. 왜? 과세를 했는데 왜 불복해서 구제를 해주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과제가 개편인데. 그러니까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소송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송에서 내가 1심에서 이겼다 해도 2심, 3심을 올린다니까요. 그렇게 다 끝나기까지가 3년에서 5년 걸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불복을. 그러면 그 세무사는 돈 안 받고 불복해 주는 거예요? 조세 불복은요. 제가 꼭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 불복은 일단은 조세 불복해야 되는 사람들은 첫째가 시간상에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3년에서 5년 걸린다 이거. 이거를 감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정력의 낭비가 있어요. 모든 자료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자료를 빼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돈. 아니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불복 대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아니잖아요.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불복을 이 세 가지 한계를 납세자가 부담하면서 불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가 억울해야 돼요. 억울해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사람만이 불복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돈에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으니까 불복해주라. 나는 그 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불복은. 그래서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무사가 뭐. 아니 그러면 소송 가면 세무사가 해줘요. 안아주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상속서 신고를 했으면 상속서 신고를 왜 이런 식으로 거주자로 내가 봤다. 이런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훈련 됐으면 정제되게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세무소 직원이 저거를 저런 식으로 딴 일을 걸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국세청 출신이면 가가지고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주고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과세가 안 나오게끔. 그리고 세무 공무원들도 무작정 내가 과세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있을 때 과세행정실명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했죠. 일조를. 그런데 그 취지가 뭐냐면은 세무 공무원은 과세만 하고 실적 자기가 얼마 과세했다. 실적만 내고 자기 승진하는 데 써먹고 납세자는 알아서 불복해가지고 그 빼먹는 거 우리 신경 안 쓰겠다. 그냥 알아서 빼먹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국구의 모랄이죠. 모랄 해제드가 이런 모랄 해제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실과세로 판명되면 그 과세한 사람이 자기 실명으로 한 거에 대해서 과세 품질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냈을 때 처음에는 전쟁 나가는 병사보고 총칼 다 뺏어가지고 전쟁하란다고 막 저항하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시간 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